좋은 연출님과 배우님들 만나서 되게 많이 배웠고 자극도 많이 됐고요.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걸 전부 얻어갈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기회였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.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더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개인의 이야기들이 몸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본인의 몸을 이해하고 그걸 움직임으로 창작하는 과정을 가이드 주려고 노력했거든요. 앞으로도 화이팅 정진하시길 바랍니다. 즐기고 소원 가자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